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김경일 교수님, 아마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TV에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보는데. 자,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원의 받으시죠. 그런데 교수님이시면서 게임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시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또. 게임 좀 하세요? 게임 좀 하세요? 아주 약간합니다. 말은 안 하는데, 말은 못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게임이 워낙 중요한 또 사회적 변수가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장을 하라고 해서 보통 건 70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70대. 한 번쯤은 저도 젊은 피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젊은 피까지는 아닌데. 저도 작년 말에 킨텍스에서. 게임 진행하셨잖아요. 행사. 그런데 서버가 폭발돼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반반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서버가 폭발이 됐어요? 서버가 그냥. 아, 다 먹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던파. 면전림파이터. 자, 여튼 우리 교수님은 주식 투자 하시죠? 아, 네. 조금씩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잘 마음 관리를 하면서 하십니까? 잘 안 됩니까? 뭐, 저는 한 번에 한 세 주에서 다섯 주씩 사니까. 뭐, 저거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저거? 월업, 호롬버패스의 그. 아, 사업자리. 아, 사업자리. 저는 제가 다른 인터뷰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강연자로 불러주시면 그날 저를 불러주신 그 기업의 주식을 좀 싼 주식, 저렴한 주식은 한 다섯 주 정도 사고요. 좀 비싸다 싶으면 세 주. 강연료로만 사시면 한 천 주씩 사셔야 되는데. 아, 진짜. 그래서 쭉 제가 산 주식을 보면 그날그날 사니까 누가 보면 시험판을 보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나 세 주. 그런데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또 세 주. 또 세 주. 세 주니까. 정프로가 교수님 영향을 받은 거 아니야? 올 섹터.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교수님 이렇게 좀 바쁜데 모신 이유는 연초에 마음가짐, 심리 이런 게 또 주식 투자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위축되면 안 되고 또 너무 또 자신감이 충만해도 또 안 되는 게 주식 투자나 그런 조언을 좀 들으려고 모셨습니다. 오늘 뭐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초쯤 되면, 이쯤 되면 이제 올해는 진짜 한번 스윙이나 제대로 한번 내봐야지 이런 이제 굳은 의지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막 작년까지 좀 덜 했던 막 좀 오버하는 투자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럴 때 마음가짐을 좀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 그 연초, 학기초, 아니면 입학초 이렇게 초자 들어가는 이제 왜. 이거를 그 비기닝 시메스터 이펙트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불러요. 시메스터. 네. 그러니까 학기초 효과라고 해서 실제로 학기초에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기초는 이러지 않으셨나요? 네. 이번 학기는 4점 넘긴다. 막 이런 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 프로님은 아니셨나. 저는 뭐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학기초의 대학생들이 네. 네. 이번 학기는 4.0 넘긴다. 뭐 이제 이런 부품 꿈을 안고 있는데 이거를 그 향상 욕구라고 그래요. 네. 좀 더 좋은 걸 가질 거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학기 말 되면은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바뀌죠. 아, 이번 학해도 3.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이제 엔도 부시메스터. 아, 맞아요. 학기만 욕조. 정확한데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는데 학기초에는 그래서 잘할 때마다 점수를 받는 게임을 시키면 더 잘합니다. 오. 네. 그다음에 학기 말에는 못할 때마다 점수를 뺏기는 그런 스코어 형태를 해놓고 게임을 하나도 잘해요. 사실은 그런데 학업에 관련된 내 욕구와 사실 지금 하는 사소한 게임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연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연초에는 기본적으로 잘 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나 기업들이 더 잘 보이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면 아,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사람 눈이 더 정확해지거든요. 방어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격 게임을 연초에 더 잘하고 방어 게임을 더 연말에 잘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걸 직접적으로 주식 투자에 적용시킨 연구는 아직 없는데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봤을 땐 연초에는 아, 이거 잘 되면 정말 좀 크게 되겠다. 정말 좋은 결과가 좀 센 게 있겠다라고 싶은 데에 있어서 보는 눈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평정심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장중에도 그렇고. 1월 1일 날 처음으로 딱 해가지고 했는데 그 마음이 항상심이라 그러나 그게 일주일도 못 가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장애가 휩쓸려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평정심을 찾을까 마음고생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실제로 평정심이 좋은 혹은 평정심을 잘 찾는 그런 성격이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격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평정심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분명히 연구가 많은데,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 종목만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는 열 가지가, 열 가지보다는 백 가지가, 조금 더 평정심을 가지기가 쉬워지는 건 당연한 거죠. 아니, 교수님은 지금 제가 볼 땐 평정심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 주식 투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세 주, 다섯 주씩 이렇게 다 갖고 있으면. 그걸 저희 용어로 다이소 주식 투자라고. 흔들릴 게 없지. 보통은 내가 그냥 재미로, 취미로 혹은 그냥 저금통에 돈 넣듯이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고 내가 벌었던 돈의 상당 부분, 혹은 모아놨던 분의 정말 꽤 많은 포션을 주식 투자라는 거에 중요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요한 것만큼 내 마음이 당연히 흔들리고 불안하고 잘되면 너무 좋고 이게 클 수밖에 없잖아요, 진폭이. 그렇죠, 그렇죠. 이걸 조금 그래도 너무 진폭이 커지면 오히려 투자를 망치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걸 좀 이렇게 잘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거죠. 세 주씩 사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정심을 찾는 것에만 그냥 일단 집중을 좀 해볼게요. 평정심이라고 하는 게 흥분이 안 된 상태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흥분이 언제 잘 되느냐. 그러면 아주 주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선문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지쳐있는 상태. 지치면 흥분이 더 빨리 나옵니다. 맞아요. 저도 비즈니스 할 때 갑자기 안 좋은 일에서 흥분할 때 대부분 오후더라고요. 오후. 텐션. 욱하는 게 그때 나오더라고요. 지치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인간의 정신력과 체력은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오거든요. 전원 공급 장치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도 떨어져서 일종의 나의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리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있고 이럴 때 평정심이 되게 불리하고요. 두 번째, 평정심을 잃어버리기 가장 좋은 그 전날의 행동이 바로 뭐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이 부족한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투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투자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일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다음에 사람의 관계에서 마음을 투자하는 것. 이거 모든 것에서 잠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안달, 목달. 안달, 목달 한다는 거거든요. 돌아보게 되네. 밤새 미국장을 보거나 아니면 코인은 24시간 돌아가니까 코인을 정말 잠에서 1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스마트폰 켰다 껐다 켰다 이러면 무조건 평정심은 그냥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국민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못 자는 그런 데가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와 다른 대륙에서 올림픽할 때. 그러면 이제 시차 때문에 중계방송 보느라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잠을 많이 설치잖아요. 국민적으로,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그럴 때 그런 날짜들을 뽑아서 보면 실제로 그 다음 날 약간 투자의 형태나 아니면 매도, 매소의 형태가 불안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세 번째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 사실 세 번째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행복의 빈도가 떨어진 사람들이 평정심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행복의 빈도. 크기보다 빈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년에 100점짜리의 행복 한 번 경험하는 사람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 경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어떤 불안한 상황이 왔을 때 쉽게 행동하지 않고요. 잘 버텨요. 더 강인해지고요. 그러니까 왜 약물도 금지 약물 같은 거 도핑 테스트에서 걸리면 안 되잖아요. 도핑 테스트에서 걸리면 안 되는, 복용하면 안 되는 그런 금지 약물들도 왜 복용하면 안 되냐라고 하면 보통 그거 금지 약물 복용하면 훈련 안 해도 근육이 세지잖아. 연습 안 해도 더 잘 뛰잖아. 보통 이렇게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못지않은 효과 중에 하나가 그런 금지 약물 복용하면 바로 한 두세 시간 내에 혹은 세네 시간 내로 마음이 행복해져요.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붙어서 그 결과가 다음날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다른 선수들은 못 견디는 혹독한 훈련을 그 선수는 견뎌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우리가 가지길 원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런 시련이나 아니면 불안한 상황이었을 때 견디려고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그게 그 평정심의 상당 부분이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행복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소한 행복이 적고 큰 행복 하나 한 번 어쩌다 한 번 이따만큼 큰 행복. 이런 게 굉장히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안 좋은 상황이자 마음가짐입니다. 핵심은 행복의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장수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또 주식 투자해서 잘 기다리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50대 여성분들이 수익률이 제일 좋대요. 그게 바로 실제로 굉장히 상관지수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의 크기보다는 빈도를 높이는데 조금 더 자기의 생활을 잘 그렇게 만들어내죠. 남성도 그래서 행복의 빈도가 높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좋아요. 저는 크기를 좋아하지 빈도보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로또 한 번 맞으면 진짜 인생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 한 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은 거 12번으로 나눠서 오는 게 훨씬 더 우리 행복에는 더 좋은 거라는 거죠.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울해진 거예요. 저희가. 뜻대로 안 돼서. 특히 삼성전자 8만 전자 간다 해서 샀는데 다시 7만 전자 된다든지 이렇게 우울한 거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우울함이 온 상태예요. 온 상태예요. 이미 왔어요. 온 건 어떻게 해요? 우울한 상태에서는 일단 뭐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 뭐든지 해야 되는 것도 역시 크기보다 빈도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정신과 쪽에 계신 선생님들이랑 같이 우울증이 심하게 온 분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좋아하는 걸 작은 그릇에 담아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떡볶이 좋아하는 분이 우울함이 되게 우울증에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니까 떡볶이를 큰 한 판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 한 판이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조차도 내가 이제 좋아지질 않는 거라고 해서 더 좌절해요. 더 우울증.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왜 우리 종이잔, 소주잔, 종이소주잔 같은 작은 데다가 떡볶이를 한 3개 정도 딱 담아드려요. 그럼 이분들이 뭐야. 이 뭐야가 근데 벌써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세입니다. 왜냐면 거만해지거든요. 그렇죠. 자신감. 그래서 제가 우울함의 반대말 중에 하나를 저희가 행복, 기쁨 못지않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거만함, 만만함, 얕잡아본. 이게 내가 강자의 마음이죠. 강자의 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인 것 같은데 저도 약간 기분 안 좋을 때 그래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어야지. 그리고 짜장면 곱빼기를 시켰거든. 짜장면 곱빼기를 다 못 먹은 거야. 근데 평상시 같으면 에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고 나오는데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때는 내가 또 이것도 다 못 먹었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푸드코트를 가셔야 돼요. 푸드코트를 가셔가지고 미니 세트를 해가지고 포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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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요. 그러면 뇌에서 야, 좀 더 없냐? 라고 하면서 이제 자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주식도 조금 조금씩 사고 조금씩 팔아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또 비싼 주식 그리고 이제 그런 중요한 주식 말고도 사소하게 저한테 행복감을 줄 주식. 그러니까 진짜 저만의 전적인 행복감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아주 만만하다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아기 같은 귀염둥이 주식들을 몇 개를 가지고 있죠. 자식 같은. 시청도 좀 작고. 이렇게 막 올름 막 세배식으로 뭐 이러는 거. 네, 네.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다이어트 체중계처럼 만드는 거예요. 다이어트 체중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이어트하고 소위 말하는 체중만 보잖아요? 그럼 싱글 인덱스죠. 그렇죠. 하나의 인덱스인데 그러면 다이어트하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체중계를 사면 다이어트에 왜 유리하냐? 그 앱에 연결되면 거기에 16개의 종목이 나와요. 체중량부터 뭐 근육지수부터. 그럼 내가 조금씩만 움직여도 그 16개 중에 어떤 건 좋아지고 어떤 건 나빠지는데 굉장히 우울한 날에도 약간만 움직여도 살짝 뭐가 좋은 긍정적 식의 종목이 두세 개는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더 오래 다이어트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BMI만 본다는 거 체중만 본다는 건 소위 말해서 전체 수익률만 보는 거지만 그런데 다이어트 체중계에서 16개의 인덱스를 만들어주니까 그런 16개의 인덱스 그래도 이쪽에서는 그래도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울감에 빠져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인덱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귀염둥이 저는 개인적으로 귀염둥이 주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귀염둥이 주식을 좀 가지고 있죠. 혹시 주식하다가 좀 힘들고 뭐 이럴 순간이 늘 오잖아요. 그럴 때 주식 말고 다른 것 쪽에 잠깐 이렇게 주의 환기 혹은 관심을 좀 돌렸을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질 만한 이런 것도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 주식도 결국은 이제 금전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게 금전적인 그러니까 왜 연인이 떠나간 자리를 포금폭식으로 채우는 분들이 많죠. 많죠.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연구. 배고픈 상태에서 옷을 구입하러 가면 평상시보다 두 번 더 구입한다.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돈에서 얻은 손실을 관계라든가 공부라든가 이런 데서 또 많이 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투자에서의 손실이라면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금전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공부, 교양, 문화, 예술 이런 쪽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이제 그 수익률만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고통, 어차피 똑같은 수익률이 나도 좀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자기만의 취미나 문화나 예술이나 레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투자와 상관이 없는 분야의 공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뭘 만들어내냐면 투자를 계속해서 투자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는 아주 끈끈하면서 좁은 깊은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행동이나 레저나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공부 그러니까 분야와 상관이 없는 그런 생계와 상관이 없는 공부를 하시면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많이 만들어져요.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도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강해요. 그리고 고난이 와도 그다음에 자기에게 어떤 자기가 하는 주로 그게 투자든 일이든 여기서 시련이 와도 더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더 잘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난하고 못 살고 이동도 적은 그런 원시 농경 사회에서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관우 장비 같은 도원결의원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현대 사회처럼 부도 많고 이동성도 높은 사회에서는 그런 관계에 너무 집착하시면 사실은 내가 투자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실기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내가 자꾸 나의 말씀하셨던 그 평정심 혹은 빠져나와야 되는 우울감을 평정심은 자주 잃고 우울감은 더 많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주변에 주식으로 큰 도를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어떤 취미나 여가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분야에 보전을 잃는다든지 사이클을 탄다든지 이런 거.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게 굉장히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쪽에서는 유명한 분인데 저는 어디서 만났냐면 독서토론회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런 분이셨냐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몇 번.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투자 잘하고 돈 많고 이러면 돈 많으니까 저런 취미도 하고 자전거 천만 원짜리 사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행동을 그런 여가 레저를 즐기지 않으면 오히려 오래 투자 건강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투자를 잘하고 싶잖아요. 지금 여기만 해도 5만 6천분이 들어와 계신데 교수님이 아무리 대형 강연을 하셔도 요즘은 100명도 못하시잖아요. 100명 기준으로 강의를 하셔도 560회 강의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투자를 잘하려면 어떤 마음을 갖춤. 잘하는 투자가 장기 투자라고 보통 당연히 그건 정답에 가까운 거죠. 자발적인. 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좋은 투자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장기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심략적으로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어떻게 보통 말씀드리냐면 건물주가 되는 거 좋은 목표다. 그런데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다 그거는 아니다. 꿈은 소망은 꿈이나 소망은 건물주가 되면 뭐 하고 싶은지가 꿈이나 소망이죠. 그런데 목표는 그러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 단계죠. 과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업에 가서 임원분들한테 꿈이 뭔가요? 상무님 저 사장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사장 되는 게 꿈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사장 되면 뭐 하고 싶은지가 꿈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행위가 있는 사람이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뭐든 장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말을 살짝 빼고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심리학 연구 백년사를 통해 봤을 때 예외 없이 관찰되는 건 하고 싶은 행위.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투자를 종착역이나 종착지점 혹은 목표지점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여정. 여정의 개념으로 투자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여정의 과정에서 내가 점점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많이 알아가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하고 느슨한 관계를 더 많이 만들어가면서 행복과 투자가 어떤 선순환 구조를 그려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알죠.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타국의 문화까지도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랑 문화와 사회와 생활이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여정으로서 투자를 길게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세상에 대해서 철학이 생기죠. 자기만의 철학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 중에 오랫동안 인간의 투자를 연구해온 분들은 왜 해야 되느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다음에 최종적인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 가나 한 사람의 독립적인 철학자가 돼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너무 문학적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투자를 진짜 진지하게 오래 한 분들은 그만의 어떤 삶의 어떤 기준점도 다른 사람에게 많이 생기고 그리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잦은 이런 거에 잘 안 흔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철학이 생겨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딱 대화해 보시면 저 사람은 투자에 좀 맞을 것 같은데 저 사람 투자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유형도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 감을 갖고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잖아요. 선택의 순간들인데 선택, 그 전에 결정, 결정과 선택을 잘하는 사람, 제때 하는 사람, 제일 중요한 건 제때 하는 사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감수성이에요. 감수성? 감수성입니다. 무슨 감수성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이성과 논리로 장고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해도 결국은 그게 결정으로 내려지기 전까지는 결정이 내려질려면 감정, 정서라고 하는 것에 결제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뇌에서 정서의 영역, 감정의 영역이 망가진 분들은 실제로 IQ 검사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점심을 못 드시죠. 그러니까 뭘 먹을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결정장애. 우리 결정장애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건 정말 좀 심각한 수준의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감수성에 문제가 있어요. 정서가 아주 단편적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서 영역에 활성화가 적거나 심지어는 손상이 일어난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하잖아요. 사고력이라고 하는데 그 사고력도 우리가 왜 기르냐면 기본적으로 그 사고력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을 제때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감수성, 정서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최종 확인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웃고, 많이 슬퍼하고, 많이 놀라워하고, 많이 짜증도 내고 이렇게 감정을 제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돼요.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진지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사람이 점잖어 보일 수 있겠지만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야,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여자는 슬퍼하는, 여자가 화내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감정 표출을 왜곡시키거나 자제하거나 아니면 이런 걸 계속 막아놓은 성장 과정을 거치고 스스로도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잘 안 느끼고 슬플 때 울지 않고 재미있을 때 웃지 않는 게 오히려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온 분들이 생각은 정말 많죠. 그런데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못 내려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한다는 겁니다.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는 케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보면 참 정말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리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어떤 얘기를 나중에 듣냐면 그 평상시에 참 소탈하다 혹은 굉장히 서민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분들이 소탈하다, 서민적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런 말을 듣는 이유가 감정 표현이 굉장히 보편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정상적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슬픈 영화도 많이 보시고 재미있게 친구들과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아주 아름다운 것도 많이 보시고 이런 다양한 인간의 감정들을 제때제때 느끼시는 그런 평험을 평상시에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자에 좀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기본이 감수성, 감정이 얼마나 풍부한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실천력 이런 건데 이제 5만 5천분에 달하는 이분들이 본인이 판단해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투자를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투자가 고통의 바다일 때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만 하면 나 정말 너무 행복하다고 이럴 때도 있는데 문제는 고통의 기간이 훨씬 길더라는 거죠. 저의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투자를 그래서 어차피 반려투자라고 평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좀 이왕 할 거 돈도 돈이지만 좀 재미있게 유쾌하게 하면서도 내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 공짜로 너무 많은 걸 여쭤보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게임이죠. 만약에 제가 투자를 게임처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웃으실 거예요. 그게 되냐 말이? 말처럼 되겠니? 그런데 게임을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게임이 도박이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도박할 때의 뇌를 찍으면 머리를 안 써요. 아 그래요? 네. 오로지 보상중추나 쾌감중추만 오광 나올 때랑 잭팟 터질 때 한꺼번에 쫙 떠요. 뇌를 촬영을 해보면 fmri도. 그런데 게임하고 있는 뇌를 찍어보면 쾌감중추나 보상중추나 같은 거죠. 이게 그렇게까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인지기재라고 하는 영역이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네. 투자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머리를 안 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쓴다는 게 무슨 일이냐면 투자를 했으면 자꾸 그 기업에 대한 주식 기사라든가 읽어보고. 네.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피드백이 오잖아요. 피드백이 없는 상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 지하철에서 이랬잖아요. 예전에 3분 후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러면 사실은 3분 기다리라는 얘기인데 3분 동안 피드백이 없다는 얘기랑 동일시가 되니까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이 3분만 시계 보면 기다리면 될 걸 플랫폼 끝에 발끝을 거치고 이렇게 터널 끝을 쳐다보죠. 아, 열차 올 때를 볼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 쳐다보죠. 왜? 위를 쳐다보면 이렇게 전력을 출발한 열차가 이렇게 쓱 오잖아요. 피드백이죠. 피드백.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과 그 기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모르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는 고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쭉 오다가 열차가 살짝 멈춰서요. 그럼 사람들이 그 피드백이 없었을 때는 3분 있다가 온다는데 3분 30초가 되면 뭐야? 라고 난리를 치지만 그런데 쭉 오다가 딱 멈추면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잠시 선로 때문에 서행을 하나? 라고 하면서 그 3분에서 더 기다리는 30초를 훨씬 잘 견딘다는 거죠. 결과는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에 대한 고통의 민감도는 바꿀 수 있죠. 그러려면 내가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 해요.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머리를 쓰는 거고 도박은 머리를 안 쓰고 결과만 보는 거거든요. 가격만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5만 원을 샀는데 이게 10만 원 돼서 좋다 이러면 이게 도박인 거고 그렇죠. 5만 원 주고 샀는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계속 공부하면서 가격 변동이 왜 생겼는지를 계속 뉴스 찾아보고 이러면 이제 이건 게임이 되는 거고 그렇죠. 게임처럼 하면 훨씬 더 행복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게임은 재밌어서 하는 게 게임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게임에서요. 게임 딱 그만두게 만들려면 딱 이러면 됩니다. 스코어 지우면 돼요. 랭킹 지우면 되죠. 그렇죠. 그럼 안 하죠. 내가 한 만큼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변화의 이유를 모르게 하면 게임은 중단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그 변화의 이유를 알면 게임이 돼요. 그래서 이래서 이만큼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돼서 이만큼 올라가는구나 계속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교수님 몇 과목 정도를 가르치시나요? 학기 중에? 학기 중에 대학원 과목, 학부 과목에서 두 과목 혹은 세 과목씩 가르칩니다. 3%와 연합해서 투자심리학과를 좀. 나는 솔직히 김경영 교수님, 김경영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TV에서도 몇 번 보겠는데 직접 뵙고 제가 질문을 직접 하니까 진짜 이거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지금도 댓글을 보십시오. 지금 댓글 보이시죠? 저는 아까 저도 슬쩍슬쩍 올려주신 댓글을 보면서 와, 감사한다, 감사한다 했는데 그런데 저 그 와중에도 살 다시 찌셨네요. 이것만 계속 기억이 남아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썼는데? 김경영 교수님 초대하시면 꼭 간식을 준비하셔야 된다. 네. 저 진짜 잘 먹습니다. 간식이 아니라 제가 만찬을 준비할 테니까 꼭 좀 자주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아침에 출근길에 이걸 들고 지금도 사실 연초부터 마음이 좀 상해 계시거든요. 미국하고 비교도 하고. 어쨌든 심리에 안정감이 이렇게 들게끔 하는 무언가를 해드렸다는 게 제가 진행자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고요. 또 의무감이 하나 생기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자주 모셔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아침 또 저희 예정된 코너들이 또 있으니까 일단 그럼 김경영 교수님은 여기서 오늘은 인사를 드리고요. 조만간 다시 좀 긴 시간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아침 시간 함께해 주신 아주대학교 김경영 교수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그런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준미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류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 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